자문서 3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휩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루무엘 왕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현숙한 여인이 나왔는가. 루무엘 왕에게 말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아 했는데 10절에 와서 갑자기 현숙한 여인이 나왔어요. 루무엘 왕이나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나 현숙한 아내나 다르게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루무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소가 되겠고 예수 그리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 얻은 아내를 말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가 되자. 이 말씀을 오늘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했거든요. 현숙한 여인의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는데 진주는 우리 계시록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설명할 때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한 진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주가 주고 있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를 의미해 주고 있다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마지막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오셨는가를 말할 때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지내서 완전히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셔서 다시는 어떤 제사가 필요 없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문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다. 그 문이 진주로 되어졌다. 라는 건 진주는 완전히 주는 데까지 내어주고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두 집화가 열두 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진주 즉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겠는가.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와 같은 진주보다 더 값진 여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문이 되어진 자보다도 더 귀한 자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했으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진주보다 더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진주로 표현되어진 십자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진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값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값없이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말은 값으로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은혜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진주를 사람들이 보석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값을 주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신 분이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인 예수 그리소를 예배한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말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소가 모든 값을 주고 선택한 아내가 되어주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현숙한 아내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택한 아내다. 즉 그리소의 교회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아내라는 칭호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죠. 룻은 보아스에게 현숙한 여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룻기 3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떻게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보아스도 인정하고 성읍의 모든 백성들도 다 인정할 만큼 되어져 있느냐. 그가 현숙한 여자인 이유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왁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나오미가 나를 떠나서 가라. 그때 나오미가 룻을 떠나 보낼 때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베들레헴 돌아가도 거기에 자기의 기업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소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룻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이방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한 그 순간에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육적으로 룻과 나오미로 보시지 말고 영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나와 성령님으로 생각을 한다고 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면 룻의 고백처럼 절대 우리는 뭘 떠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떠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떠나도 안 되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지도 말고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나도 있고 성령님이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물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머물고 구름이 떠는 곳에 그들이 뜬 것처럼 지금 룻은 나오미가 가면 나도 가고 나오미가 멈추면 나도 거기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도 백성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또한 나의 뜻이고 나의 생각이고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상태를 룻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왁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만약 성령님을 떠난다면 여왁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절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시겠느냐. 룻기 3장 5절을 보면 룻이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나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이고 룻과 나오미 관계에서 있었던 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절대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 약속을 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정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룻의 남편은 죽었어요.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없어요. 내 남편이 안 보여요. 내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내 옆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룻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는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내의 본분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본분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냐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룻은 전혀 자기에게 소망이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룻이 이 길을 택하였을까요. 돌아가신 예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변질이 됐나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어서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거룩한 일에 참여한 바가 되었었지만 거기서 떠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룻이 그와 같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오미를 순종하며 나오미를 섬긴 것으로 인해서 현숙한 여인이란 칭호를 받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다 끊어진 것 같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리라.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120문도는 그곳에서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즉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님을 받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 않죠. 절대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고 다 순교를 하는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저들이 성전에 진주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브라함과 루슨,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람들 같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들을 구원을 받게 했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나는 현숙한 여인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루슨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루키 4장 15절에 어떤 칭송을 받게 되어져요.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게 됐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가 되돌려받게 된 기업을 대를 이어서 물려내려갈 자손이 생겨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말해요. 생명의 회복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그 생명의 회복자가 완전히 기업을 이어내려갈 수 있는 아들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는 루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현숙한 여인이 낳은 아들. 일곱 아들보다도 더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그분께 나의 갈 길을 다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삶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역시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아내가 안 됐어요. 정혼만 했어요. 완전한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정하기를 줍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복정을 해야 되고 주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말하고 있는 건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정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확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게 절대 복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인 남편이 하는 일에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라고 표현했잖아요. 상하의 관계로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정을 치리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아내는 그것을 도와서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서가 다 깨어졌어요. 여성 상위시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성 상위시대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단어예요. 저도 여자입니다. 제가 남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자라면서도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받았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차별받았고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차별받는 거 너무나 쉽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자라는 차별이 온 것은 예수님이 여자를 차별하지는 않았는데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머리로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 아내가 되어진 우리의 도움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없이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통치권자가 되는 머리는 되셨지만 그 백성이 존재하고 백성이 온전함에 따라서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들을 잘 믿을만해서 양육하고 남편을 잘 돕는 배피를 역할을 해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 탄탄한 가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문 31장의 13절로부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미니 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교회의 구주시고 그 구주가 머리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남편은 그 가정의 구원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자라. 그래서 남편에게 준 의미가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의미를 준 거죠. 다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의무를 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남편의 구시를 잘 못하게 하는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내야죠.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야 돼요. 또 교회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위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내가 쫓아야 돼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도난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정케 하세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남편과 나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해주십니다. 왜 마귀가 내 가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이 가정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곧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왜 나여야 돼요. 내 남편을 믿음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남자를 택했든 여자를 택했든 믿음으로 여러분을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선구자로 택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내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남편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남편의 믿음만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남자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내인 현숙한 여인으로서 가져야 될 본분 그 자리 행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엎드리셔야죠. 회개하셔서.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건 맡기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베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정하듯 아날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들에게 복정할 진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남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남편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에베스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피로 우리를 씻어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절대로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거나 흠이 없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흠, 주름 잡힌 것,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을 우린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하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에베스 5장 31절에서 32절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와 한몸이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져야 돼요. 루스는 남편이 죽었어도 남편과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한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합 여인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나와 한몸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므로 그분과 한몸이 되어졌어요. 그분과 한몸이 되었으면 거룩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이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몸이 되어진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늘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러운 것이 발견되어지면 계속해서 피 뿌려서 씻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죄를 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헌숙한 여인은 11절에 뭐라 그러죠? 헌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나는 너희를 믿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를 믿어. 믿고 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믿는데 뭘 믿느냐?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을 믿는데요. 아내를 믿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산업을 다 그에게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죠. 그의 인자 대문이나에서 그 모든 것을 맡은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과 같이 아들도 그 생명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에게 다 맡겼고 그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한 것과 같이 이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자인가? 만약에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공경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아버지께 순정한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면 아버지께 불순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산업을 아들에게 맡겼고 그 아들은 모든 산업을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랑을 교회에다가 주었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한 백성 한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그 피로 말면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했어요.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을 때 피뿌림으로 아내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실 때 피뿌림으로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면 우리가 아내도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은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스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그 사랑의 확증이 나타나지 않고는 덜 담고 산업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적인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온전한 산업이 번성에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업을 교회에다가 다 맡긴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10살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재산을 맡긴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산업을 맡은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그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남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생명에 아들을 낳는 것이고 또 맡긴 산업을 잘 필절하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이 현숙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어떤 선을 행하였는지 13절로부터 나오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남편에게 오직 선만을 행하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만을 행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냐. 이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저는 이 12절에서 끄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은 루처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느냐.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남편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게 선을 행하겠느냐. 육적으로는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겠느냐라는 말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준 가정에서 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남편을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나를 낳은 나의 아버지니까 그분을 공경하는 자식된 도리로서 그분을 공경하는 것처럼 육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를 공경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를 머리로 섬겨야 되는 내가 교회라면 내 육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내가 복종하고 그를 잘 섬겨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데는 순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도록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기도해서 남편도 바로 믿음의 그 자리에서 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요구된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 루무엘 왕으로 표현된 것 같이 솔로몬 왕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가 치리를 할 때는 그 백성들이 다 부귀 영화를 함께 누렸고 태평성대를 같이 누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소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숙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찾을 때 진주보다 더 값이 비싸서 그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산업을 핍절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핍값을 주고 사서 나를 그의 아내로 삼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산업을 이 영혼을 핍절하지 않게끔 또 예수님의 그 가정을 핍절하지 않게끔 예수님이 온전히 세우게 하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남편에게 어떤 선을 살아있는 동안 행할 것입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라라고 한 것처럼 절대 악은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선과 악은 뭐죠? 생명과 사망 생명의 일을 하되 사망의 일은 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로마서 2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가 되어져서 남편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하는 생명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은 그 생명을 구하는 자로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영광과 종기를 구한다면 우린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고 선만 행할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이런 자가 남편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영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현숙한 아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을 지어요. 왜 당을 지어요? 교만해서 당을 짓고 십자가에 죽지를 않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 십자가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큰소리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 옳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하면서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허는 짓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뒤에서 낱말하면서 허는 일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당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나에게는 그를 판단할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타랑해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나머지는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줘요. 그렇게 악을 행한 건 그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행한 거니까 그 영은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내 안에서 역사는 그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교만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불의를 따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면 우린 절대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해요. 남편이 맡긴 산업을 핍절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핍절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잘 믿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현숙한 아내인 것 같이 14만 4천인에 속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줄 알으면 집에서부터 해야 돼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잖아요.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내 안이에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이루어져서 그 사랑과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면 그게 땅끝이 돼서 돌아와서 내 심령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끝을 잘 맞춰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이제까지 잘 해왔어도 지금부터 못하면 아무 소용 없고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이전에 행한 악은 다 회개함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우리 현숙한 아내 되셔야겠죠. 진주보다 더 값비싼 현숙한 아내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아내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진주보다 더 값비싼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문서 31장이 끝을 마치면서 결론을 어떻게 짓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 이 자문서 31장을 통해서 결론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현숙한 여인은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이 자문 3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얻어진 아들이고 약속으로 오신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그의 아내로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약속을 받은 저희들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보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육에 보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현숙한 여인은 모든 자들에게 현숙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룻의 믿음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보아스도 인정했던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은 남편이 죽고 보이지 않았어도 남편과 연합되어져서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남편과 한몸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미에게 복정하였음을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기업을 잊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빼앗겼던 기업들을 다시 되찾고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여서 찾으시는 누과 같은 현숙한 여인이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로서 예수님의 한 몸이로서 거룩한 자로서 항상 선을 행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산업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맡기신 산업 내 심령 이 땅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내 가정 내 주의 영혼들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땅 주님의 기업 주님의 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는 남편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자문 31장 13절로부터 나머지의 말씀 속에서도 주어지는 말씀들을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 듣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잘 듣고 절대 복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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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